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너와에게 방주를 만들 것과 너와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너와에게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였는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모든 생물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먹이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러한 질문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로 인해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은 어떻게 방지했을까 더불어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 방주의 공룡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공룡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크기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공룡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주에 공룡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아기 공룡만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공룡이 아닌 공룡의 알을 노아가 방주에 실었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꼭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성경이 과학과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학을 부정해야 하는가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인신타인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을 인식하라 조언하면서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라 말합니다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사실 대립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인신타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면서 사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치와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진 인간에게도 과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과학이 종교의 교리 또는 신학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룡이 방주에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과학 그 이상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공룡이 아니라 방주입니다 방주의 히브리어어가 테바입니다 모세를 살렸던 갈대상자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졌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졌는데 테바는 성경에 단 두 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한 번 그리고 모세를 살렸던 갈대상자에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테바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구원의 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바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테바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마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말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었던 방주 테바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갈대상자 테바는 모세를 날강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테바는 노아와 그의 가족 모세를 구원한 상자이면서 사람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세를 구원하는 것은 방주 갈대상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갈대상자 테바가 필요합니다 그 테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주이며 하나님의 갈대상자이며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필요할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필요할까?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시대의 테바인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적든 작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적게 모여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구원하는 테바의 소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테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테바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넓은 마음, 테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테바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 모든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테바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테바의 마음을 가진 노아의 방주, 모세를 구원하는 갈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학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배울 수 있는 경손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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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